안녕하세요. 썰라이즈를 섭취 후 건강해져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썰라이즈는 영양의 보고라고 합니다. 50가지 이상의 수용성 성분이 포함되었고요. 16종 이상의 슈퍼푸드를 혼합했습니다. 여러 개의 혼합 슈퍼푸드를 혼합한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썰라이즈는 다양한 성분을 혼합했기 때문에 효과적인 제품으로서 알츠하이머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효과적인 영양소 흡수를 시키기 위해서 동결건조로 액상상태로 야생 블루베리의 항산화 능력을 배가시킨 제품입니다. 야생 블루베리의 항산화 능력은 동결건조 방식으로 만들어야 영양소 손실을 줄이고 최적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식물성 영양소로 파이토케미컬은 열에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아름다운 색깔로 보랏빛, 빨간색, 노란색, 푸른색 등 다양한데 이 색깔이 면역력 강화 암 성장 억제, 산화 예방, 염증 감소 및 심혈관 건강 개선, 항암 작용 등 뛰어난 효과를 논문으로 이미 입증했습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및 함염증 효과로 심혈관 보아, 신경 보호, 시각 개선 등 미토콘드리아를 통한 심장 보호 효과가 뛰어나고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니는 산화 스트레스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뼈와 근 뼈 분화에도 안토시아니는 많은 도움이 되고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전립선암 성장 억제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암세포의 표절을 억제하고 세포 자살을 유발하며 태행성 질환과 암에는 특이 도움이 됩니다. 와일드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니는 죽상 동맥 경화증 예방과 치주 질환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아토시아니는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한국 제품으로 요오드 항산화 효과를 실험해 봤는데 탁월합니다. 안토시아니는 장 건강에 도움 바이러스의 도움 대장암 증식 감소 신경염증의 안토시아니는 nfkb를 억제 nrfe를 활성화해주며 베리류와 병원처 방약을 함께 드시면 더욱더 암이나 기타 증상의 배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파킨슨병 알츠하이머에 도움이 됩니다. 좋은 면역을 위한 영양소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오메가3 등은 액상 영양제가 흡수율이 90% 이상이 되고요.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뇌혈관 질환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제품이 설라이즈입니다. 설라이즈 한포로 우리가 필요한 비타민과 항산화 기능이 뛰어난 오락수치가 3500mg 이상인 설라이즈를 드시길 권유드립니다. 멀티비타민은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키고 심혈관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단독 추출물보다 혼합 추출물이 더 좋은 결과를 갖고 왔으며 지금 현재 대량 생산으로 과도한 화학비료로 얻어지는 그런 블루베리가 아니고 야생 블루베리로 알래스카의 눈과 차가운 얼음 밑에서 자신의 생존을 위한 보호능력이 뛰어난 블루베리로서 강력한 항산화제가 가득한 짙은 보랏빛으로 열매를 맺었다는 야생 블루베리입니다.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로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인체에는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가 90가지가 있는데 이분 책을 보시면 거의 영양소만 제대로 공급되면 인간이 겪는 900가지의 질환 이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동결건조 액상 타입으로 만든 영양제는 설라이즈는 비타민 B군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영양소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강력한 에너지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설라이즈는 대사 증후군을 가진 분들에게는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암이나 염증, 뇌혈관 질환, 혈관 질환, 뼈질환에 너무나도 많은 분들의 체험 사례가 나왔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안토시안을 이제부터는 꼭 먹어야 된다는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 안토시안인 성분이 가득한 영양소에 보고 설라이즈는 우리가 아침 에너지 대사를 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포도당이 필요 부산물로 바뀌어서 ATP 에너지 생산을 상승하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에서 TCA 회로에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를 회복시키지만 그 외 비타민들도 미토콘드리아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에너지 대사 과정에 관여하기 때문이지요. 에너지 대사 과정에 호모시스테인이 혈관 염증을 일으키는 콜레스테롤보다 더 위험한 호모 시스테인 생성 방지에도 비타민 B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설라이즈를 식후에 많이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부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낮에 많이 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간 근무를 하거나 밤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밤에 먹어야겠지요. 설라이즈는 면역 T세포를 강화해 주기도 하지만 내 인지 기능 즉 뇌가 수축해서 줄어드는 걸 감수해서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멀티비타민을 먹는 사람들이 기간이 짧았을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봤었는데 20년 이상 장기 복용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를 했더니 뇌졸중 발생률이 44%나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혈관에 맞게 재시술을 받은 확률도 훨씬 더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영양소가 부족한 것보다 제대로 된 멀티 영양소가 합류된 영양제를 먹어주어야 효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좋은 영양소들이 뛰어난 건강을 갖게 합니다. 이제 영양과학이 발달하면서 이 영양소들이 인체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영양과학이 발전함으로써 건강을 탐험하고 책임질 수 있는 영양소의 발달이고 거기에 한 회사가 카야니 아마레이고 그 중에서 헬스트라이앵글이 속한다는 것입니다. 카야니 헬스트라이앵글은 객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영양제 제품 중에서는 탑3 아니 탑5 안에 드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군들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몸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필수 요소인데 그 건강함이 나부터가 아니었기에 지금부터라도 카야니의 좋은 성분으로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른 영양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단 일주일 정도 드시게 되면 눈앞이 밝아집니다. 액상타입 설라이즈 추천드립니다.